지금 많이들 걱정스럽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흐름이 많이 심하게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 경기 침체는 앞으로 2년 동안 오지 않을 것 같이 분석이 된다. 최근에 그러면 이제 애플에 대한 뷰도 업데이트를 해볼 텐데 상대적으로는 매력도가 좀 낮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한동안 혁신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코멘트들이 많이 있었다가 그래도 지난번에 WWDC 이후로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월가에서도 정말 가장 시그니피컨트한 교체 주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교체 주기 이후에 실적은 어쨌든 좀 괜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애플이라는 회사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되돌아가보면 우선은 인터넷 사이클에 있어서 인터넷의 PC, 랩탑에서 나아가서 핸드폰으로 가면서 IoT를 만들어낸 회사죠. 인터넷 온 thing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애플 폰 자체가 기기죠. 하드웨어입니다. 그럼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게끔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 기준으로 보시면 하드웨어 쪽이 60% 이상이고 소프트웨어 쪽이 30%, 40%밖에 안 되지만 실적으로 보면 하드웨어 쪽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업이익으로 보면 하드웨어 쪽과 소프트웨어 쪽이 반반입니다. 그만큼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AI 관련해서 AI 인테리어전스가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이제 이걸 돌리려면, 구동을 하려면 아이폰 16이 필요하다. 이렇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기기의 판매가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용해서 AI 인테리어전스를 쓰게 되니까 애플리케이션이 막 들어오면서 훨씬 더 또 소프트웨어 쪽에서 수익을 벌어들 거다. 그러니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다른 기기가 뭐 쓰여진다면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게 들어오면서 그게 뭐 AI를 쓰게끔 한다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지만 사실 그게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그러면 아이폰인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애플은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이익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또 매출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숫자를 보여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애플이 AI 사이클에 있어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놓는 속도가 빨라지만 빨라질수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넘어가는 시기가 훨씬 더 단축되고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과거에는 95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이클이었어요.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니까 자그마치 20년짜리였습니다. 하드웨어 5년 깔고 그다음에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기간 한 10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7, 8년 나오고 그다음에 또 7, 8년 동안에 엄청난 성장이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AI 사이클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같이 들어오게 되면 왜냐하면 엔비디아도 그렇게 노력하거든요. 하드웨어와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쪽에서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든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이든 여러 가지들을 자꾸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이런 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훨씬 더 여유자금이 많기 때문에 이런 쪽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 메타도 마찬가지죠. 메타도 계속 메타버스 얘기하면서 계속 소프트웨어를 발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했었을 때 저희는 이번 사이클이 훨씬 더 임팩트 있게 빠르게 들어올 거고 그 상장 속도도 높을 거고 생산성 향상 숫자도 지금 높게 나오고 있죠. 더 높게 나올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애플이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던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전히 물론 숫자를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애플이 그 매그니피슨 세븐 안에서의 한 종목이고 제일 큰 종목 중에 하나고 여태까지 계속 성공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매그니피슨 세븐을 투자를 할 만한 이유를 가져다 주는 종목은 맞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애플만 산다. 애플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M7에 대한 투자는 이태플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실적도 카테고리 별로 다 보더라도 나름 양호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도 물론 M7 중에서 가장 베스트는 아닐지라도 양호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그럼 테슬라에 대한 뷰까지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미스가 났고요. 그리고 로고택시 많이 기대를 했는데 딜레이 공식화가 됐고 그러면서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지금 애플에 대한 리액션과 테슬라에 대한 리액션 반응이 완전히 다르죠.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애플의 밸류에이션이 더 싸기 때문에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M7 대비해서 2배 수준이기 때문에 PER로 보면은 70배가 넘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M7은 거의 30배 미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2배, 3배잖아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리액션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이익 증가율을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 차원에서는 사실 테슬라가 전혀 모자라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생성형 AI에서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추구하는 이 AGI, 우리가 얘기하는 General Intelligence 쪽으로 가면 테슬라는 지금 영상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계속 AI를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가능성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를 보고 있으면 똑같아요. 애플같이 기기 기기는 애플은 아이폰이고 테슬라는 전기차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전기차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다. 그게 자율주행이고 보험산업이고 로봇 택시고 등등등등등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감안했었을 때 충분히 성장성이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의 변동성은 심하지만 그래도 바닥은 잡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것을 확연하게 설명해 주는 차트가 하나 있어요. CNBC에서 나온 차트인데 테슬라의 분기별 매출의 구분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보시면 1,4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아니면 그 전 전분기를 보면 좀 걱정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피크를 친 것 같았거든요. 전체 매출이 그리고 오히려 빠지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전기차 쪽도 바닥을 잡은 것 같고 전기차 관련된 매출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기기 그리고 기기 이외의 다른 쪽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 사이클로 놓고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쪽이 같이 성장을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기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범 내 분기의 매출보다 더 높은 매출을 전체 매출이 창출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주가는 빠지지 않고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자동차 부분이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분기별로는 바닥을 잡은 것 같고 다른 그 이외의 산업에 있어서의 성장성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 같고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성장 속도가 낮다면 또 주가가 변동성이 있겠지만 예상했던 만큼의 어떤 성장성을 보여준다면 저희는 충분히 테슬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대선 트레이딩에 대한 코멘트도 좀 짧게 들어볼게요. 해리스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 좀 까다롭고 어렵고 그런데 지금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좁아지고 있고 또 해리스가 어디 웹사이트 기준으로 앞서가고 있고 한 상황입니다. 대선 트레이드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원래 정치적인 요소로서 투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일시적으로는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미국이 가장 강대국이고 미국이 가장 성장을 잘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지원이 일어날 겁니다. 누가 되든 간에. 그게 바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AI 산업이고 전력 인프라 관련된 쪽이고 리시오링 관련된 쪽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떤 산업이든 간에 미국에 있는 기업인데 그 기업이 여러 산업 중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게 향후에 어떤 미국의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업종이라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종목들이나 업종은 다 수혜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들여다봐도 AI 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헤르스가 되던 트럼프가 되던 저희는 그거에 대한 정답을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중에서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고 미국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있는 산업이라면 거기에 대한 투자가 적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헤르스와 트럼프 공통분모에 겹치는 것은 AI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분산 전략 간단하게 좀 짚어주실까요? 지금 많이들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채권금리가 막 떨어지고 금 가격이 올라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흐름이 많이 심하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는 이유는 경기침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 경기침체는 앞으로 2년 동안에 오지 않을 것 같이 분석이 된다. 저희의 분석으로는 저희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분석으로는 경기침체가 앞으로 2년간 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무조건 채권금리가 계속 급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자산으로만 자금이 몰리고 이런 현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의 10년 국채금리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4%에서 크게 많이 빠질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어제 살짝 4%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경제성장률이 2% 이상 나온다. 매년.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2% 이상이다. 매년. 그럼 이거는 4%의 성장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4% 밑으로 떨어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떨어뜨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나 지금 AI 사이클이 들어오고 있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주식에 대한 비중을 80%. 그래서 채권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이 4%밖에 안 되면 연간 단위로 주식에 대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이 10% 이상이면 주식에 대한 비중이 더 높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GDP 성장률을 높여주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뭐냐? 생산성 향상이다. 그걸 누가 만들어주느냐? IT 산업이다. AI 관련된 종목들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추셔야 되겠죠. 물론 많은 분들께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참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투자 비중을 60%, 70% 가져가는 것은 충분히 얼마든지 해도 된다. 나머지 30%를 가지고 중소형주를 사던 다른 쪽에 대한 어떤 좋은 종목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투자의 핵심은 생산성을 높여주는 산업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몇 년간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험 자산 그리고 안전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퍼센테지 그리고 또 이 주식 안에서 대형주, 중소형주에 대한 전략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월간 유동원 본부장님 미국 주식에 대한 뷰 업데이트를 해드렸고요.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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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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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